원화 코나 왼만해! 왼만해! 여기 와봐 오...왜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 사진 좀 찍자 둘 셋! 얘들아! 스테이콘센트 이거 이거 썸먹! 어? 지금 왜 이나왔어? 대박! 뭐야? 뭐야? 벌써 15일밖에 안 남았어? 이거 K컨택트 부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언니! 아직도 몰랐어요? K컨택트 2020 깜마는 멤버십 가입만 하면 안방 1렬에서 일주일 동안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15일 앞으로 다가온 K컨택트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딱 걸어. 천천히 해볼까요? 굿 아이디어! 안녕! 갑자기 영상통화 걸어서 많이 놀랐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걸었어요. 제가 K컨택트에서 또 이렇게 전화를 걸 건데요. 그때도 받아주실 거죠? 오마이걸과 미라클의 1대1 소통이 가능한 K컨택! 뭔가 아쉬운데? 저와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나의 비밀 공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콜라보 무대! 와! 이 조합 싫어해요? 그럼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힙합이면 힙합! 장르 불문! 오직 K컨택트에서만 볼 수 있는 소 스페셜한 아티스트 콜라보가 공개됩니다. 미라클! 다음 무대에서 보고 싶은 아린이는 어떤 모습인가요? 뷰티 아린! 섹시 아린!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섹시! 안 돼! 우리 아린이를 시키자! 진랄! 우리 아린이가 어때! Vogt! 섹시 investigators! 오! 와아! 많은 미라클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피시를 받은 치트 바 Ik Cube Tyince 버전 무대를 ви겠습니다. 2020 Con P Heel 이징cznie 만나지 말고 이젠 쨘! 나의 사랑을 부러져! 실시간! 팬들이 원하는 무대가 실현되는 KCONTACT! 오마이걸과 미라클이 함께 만드는 무대에 미라클 볼트 댄스 영상 많이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끝난 줄 알았죠? 노래, 응원, 메시지까지 팬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야 한다고요!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KCONTACT! 어때요? 저희 떡밥에 살짝 설레셨나요? 지금 우리 크리블 표정이 딱! 이럴 거라고요! 바보여! 이제 보름 밖에 남지 않을 KCONTACT! 오마이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콘텐츠해요! 렛츠 KCONTACT! 렛츠 오마이걸! 렛츠 오마이걸 Zune Megan Hyp! 좋은 Xen Jesus!